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3호 태풍 위넴과 14호 태풍 고인후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을 토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14호 태풍 고인후의 소식입니다. 미국기상청에 따르면 9월 13일 수요일 태풍이 씨앗 열대여란이 일본 도쿄 남해상에서 발생하여 북서지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호 태풍 고인후는 계속 북서지나여 9월 16일 토요일 새벽에는 도쿄 앞바다를 지나치고 9월 17일 일요일 새벽에는 오사카와 시코쿠섬 인근 해상까지 967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서편향하며 한반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9월 달에 우리나라 인근에서 발생한 태풍을 살펴보면 10년 평균 9월 달에 5.3개의 태풍이 발생을 하였으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9월 달에 영향을 준 평균 값은 1개의 태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4호 태풍 고인후는 과연 우리나라의 9월 달에 영향을 주는 1개의 태풍에 해당이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호 태풍 윈행의 소식입니다. 13호 태풍 윈행은 오늘 9월 8일 오후 2시경에 카테고리 1등급의 세력으로 온슈 중부 시지오카연에 상륙할 것이 모의되고 있습니다. 시지오카는 지난달 8월 15일 광복절에 제7호 태풍 간의 영향으로 시지오카연 아베강 주변에 토네이도가 발생했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현재 어제의 예상보다 조금 더 서편향되어 13호 태풍 윈행이 움직이고 있으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위험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의 위험반원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9월 8일 새벽 현재 일본 도카라열도 근해에서 또다시 군발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벌써 9번 연속 지진이 발생 중인데요. 몇 달 전인 5월 13일 오후 4시 10분경에도 일본 규슈 남부 도카라열도 근해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발생 중인 도카라열도의 군발지진이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인 이유는 규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규모 4.4, 3.1, 3.0 등의 규모 3에서 4클래스의 군발지진들이 많습니다. 최근 대속하여 도카라열도나 노토반도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들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도카라열도의 경우에는 주변 수아노세지마, 사쿠라지마 등의 화산이 연쇄폭발을 하며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카라열도는 특히 제주도의 지진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도카라열도는 특히 제주도의 지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